자 오른쪽 팔을 들고 내가 최고의 군인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가 여자지만 최고의 여군이라 생각하시고 팔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눈보라 깍이 휘날리는 자 그다음에 반대에요 바람찬 흑남부두에 자 목을 놓아 둘러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부터 목을 놓아 불러봤다 제가 찾아볼 거예요 찾아를 봤다 자 금순아 금순아 어디로 가 귀찮게 귀를 잊고 헤매였더냐 자 피눈물을 눈물을 다 읽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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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절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죠 다시 가볼게요 시작 일가친 척 없는 몸이죠 지금은 무엇을 하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막 떠리하는 제품들 상품들 있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집어야돼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집어야돼요? 막 집어야돼요?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내 몸은 다시 끌어 담을 거예요 국제시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장사를 추는 곳이라 어떻게 장사해요? 어떻게 knowledge 골라골라 맞아요 골라골라죠 자 어떻게 하냐 오른쪽 발을 내밀고 내가 최고의 장사꾼이다 내가 여기 충청대 시장에 최고의 장사꾼이다 충청 시장에 최고의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시고 골라골라 이네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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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오라가 릴라 릴라 우리 선생님부터 뭐 팔까요? 옷 사운드라이 웃음을 팔겠습니다 와 저리 못 팔까요? 선생님은요? 저거는 못 팔거에요 선생님은요? 저기 갈래 우리 선생님은? 과일 각자 팔아보는거에요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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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씩 손님이 어디 들어갈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시작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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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 팔아 포도주 골라 골라 포도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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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주 또 주 양주 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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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하하하하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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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에가 이뻐 골라 골라 저기서 골라 골라 웃음 골라 발라 printers 다 빨렸어 다 빨렸어 자 다시 한 번 이네몽부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네몽은 북제오라고요 금수나 보고 싶구나 똑같아요 고품수나 보고 싶구나 고량 꿈도 그리워진다 연고다리 할 때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고다리 남가리 초생달 초생달 만배로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놀라워진다 놀라워진다 여기에요 한 번 봐 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더 크게 드세요 한 번 봐 보도록 할게요 아싸 아싸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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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오늘 듣구나 우리 힘들구나 우루워라 희날이 우루워라 화살사 중앙 구두에 목을 놓아 목을 놓아 불러 갈다 자나를 봣다 자 다시 할게요 약간 똘끼가 있네요 제가 음악을 별도로 하세요? 음악을 그냥 밖으로 밖에서 빼서 화면 띄우고요 그걸 볼륨을 선을 빼서 다시 한번 꽂아봐요 음악을 보니깐 물을 넣는다 그리고 물을 넣는다 묶은 물을 넣는다 그리고 물을 넣는다 네, 물을 넣는다 그리고 물을 넣는다 감사합니다.